. 김성! 아 진짜 뭐야! 임지경? 영아! 뭐야 진짜! 어머! 죽어놔도 됐잖아? 아니 어떻게 죽여놨잖아! 이따 얼굴 좀 닦자! 닦아줄게! 얼굴 닦아줄게! 근데 그 전학원 애 아니야? 여신이라고 소문난다. 대단해! 누구? 누구야? 얘들아.. 나.. 주경이잖아. 임주경! 너였어? 너 완전 화장발이었냐? 너 양심 없니 혹시? 완전 개못생겼잖아! 그동안 여신인 척 뭐냐? 생얼 겁나 못생겼다. 도대체 얼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? 나 토할 것 같아! 왜 그래? 우리 친구잖아. 야! 얼굴 이지경인 줄 알았으면 친구 안 했지! 보이가 오는데! 왜 그래? 나도.. 너는.. 선지에.. 여기라기라전.. Monobor예이.. 나, 이런.. 너.. 너가.. 여기라전.. 여기라전.. 예, 너는.. 여기라전.. 우리.. 나.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